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이 영화가 과연 2030 세대, 사실은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영화가 2030 세대한테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을까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 상황들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보셨다고 다른 분들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봤다고 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30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선 첫 번째는 호기심이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이게 이제 작동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이 현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통해서 내가 이 영화를 봐야지만 또래 집단에서 뭔가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즐기면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너 이거 안 보면 왕따돼. 이 정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왕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정훈 피디도 보고 저도 봤는데 혼자 못 보셨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꼭 보시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감기가 드셔서 사실은 어제 보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보셨으면 공감대가 더 크셨을 건데 계속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영화 등장인물에 대한 관심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광역의 전두환.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이 영화 때문에 굉장히 폭발하면서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파주 안장을 음모적으로 획책했던 이게 전면 취소되는 것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겠지. 이러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취소되는 그 결과도 이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군사반란에 맞섰던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정승하 육참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극적인 어떤 과정 그리고 김호량 소령의 우국 헌신 일화 이 큰 감동으로 연일 화제.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있었던 화려한 휴가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사실은 그동안 개봉관에서는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죠. 형님도 이런 거 개봉관에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개봉관에서 본 적이 있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좀 만들 때 당시에 저는 정보들을 많이 알아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나 그래서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화관에서 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결말을 아는 영화의 비극적 결말을 굳이 보고 싶지 않고 그 끝을 보기 싫어서 사후 28년인가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전두환을. 28년. 28년. 그런 것도 결국은 전두환 못 죽이니까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도 끝까지 안 봤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결말을 아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갖고 한 통의 전화가 있었어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낸 여석주라고 하는 정책실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 초에 그분이 방금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매우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영화를 봤냐고. 만약 보지 않았다면 꼭 좀 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영화표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저한테 꼭 보라는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2030들을 갖다가 좀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영화표를 선물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영화표 보낼까요? 제가 형님한테도 보낼까? 그러세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형님하고 수준이 다르다니까. 제가 그 정도 여력은 된다고 하면서 저는 거절했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그 정도 여력은 됩니다. 저도 영화표 사 볼 정도는 되는데 조조로 보니까 9,000원이더라고. 아침 10시에. 그러면서 그런데 왜. 사실 영화 안 볼 생각입니다. 내가 그 결말 아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저보고 영화를 보라고 하냐고 하니까 바로 오늘 제가 방송하려고 하는 인물. 정선엽 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극중 조민범 병장 역으로 등장하는 이 정선엽 병장 이야기에 대해 다른 사람은 아니고 고국장이. 고국장이 꼭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할 영화에서 잘못 고증된 이 부분을 제대로 얘기해줘야 될 사람은 우리 고국장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 그 영화의 정선엽. 이러면 보러 갈 수밖에 없지 이건.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안 보러 가면 그건 배신이지. 배반. 배반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의무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도 이 영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이 나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저도 정선엽 병장이었어요. 정선엽 병장이 사람들이 사실 12.12 군사반란 이야기하면 형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바로 이날 9시간 동안에 모두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140 몇 명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땡 틀렸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었다고요? 딱 3명 죽었어요. 놀랍죠? 12.12 군사반란에 어떻게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3명만 죽었지? 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모두가 아는 김호랑 소령입니다. 그렇죠. 김호랑 소령. 바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을 했던 그리고 그동안 무수히 많이 나왔던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언급됐던 김호랑 소령. 이분은 사실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1990년 이 훨씬 이전에 중령으로 추석까지는 되고 그리고 명예적으로는 영화나 이런 걸로는 많이 언급이 됐어요. 죽음은 비극적이었으나 그 가족도 그 부인도 엄청나게 비극적이었으나 알려지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동기들이 반발했고 싸워서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놀랍게도 박윤관이라고 하는 일병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박윤관 일병. 그런데 이 박윤관은 누구냐? 나중에 제가 오늘은 언급하지 시간적으로 언급을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요즘 유승민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반란군 측에 서서 그날 죽은 군입니다. 반란군 측에서 동원된 의무복무 구진으로 있다가 반란군이 점령했던 육군본부를 사수하고 있다가 반란군에 의해서 장악된 이거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해병대가 이거를 점령하기 위해 오던 중에 그 탈환하기 위해 온 해병대에 의해 총을 맞고 죽은 반란군 측 일병이에요. 박윤관. 박윤관.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사망한 직후에 상병으로 추서가 돼서 순직으로 결정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정선혁 병장입니다. 이분이 영화에서 다뤄지자마자 겨우 지금 졸업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박윤관과 정선혁 병장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금 유승민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고 이걸 동아일보와 유수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다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는데 어쨌건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세 명이 그날 죽은 겁니다. 이 12.12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윤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언급은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 12.12 때 나온 이 사람이 정선혁 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에서 다루는 줄 몰랐는데 영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날 들었고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12.12 군사반란을 말하면 흔히 많이 언급하는 이 이태신 역의 장태환 장군이나 정병주 특전사령관 또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부터 떠올리는데 이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군인 맞습니다. 참 군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한 명 분명 기억해야 될 진짜 군인이 있는데요. 바로 정선혁. 정선혁 의무복무 군인으로 죽은 바로 이 군인입니다. 정선혁. 그는 누구냐. 1956년에 출생해서 77년 7월에 군에 입대한 사람입니다.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바로 어디서 촬영했느냐. 조선대학교예요.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바로 이 정선혁 병장의 모교에서 우연하게 바로 이 영화의 대부분을 촬영한 거고요. 이 벙커라고 했던 바로 거기가 조선대학교에 거기를 빌려서 영화 대부분을 촬영했답니다. 바로 이 정선혁은. 이게 동신고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정선혁 춘모나무입니다. 바로 이건데 이 이야기 후반부에 이야기가 될 건데 입학과 동시에 군에 입대해서 이 정선혁이 자대 배치된 곳이 바로 국방부 내에 위치한 50 헌병 중대였습니다. 지금의 이 헌병 중대는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맞이한 운명의 그날. 79년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 이 시간이 바로 정선혁 병장이 저녁을 석 달여 앞둔 말년 병장이었던 거예요. 석 달 앞두고 있는 말년. 77년에 입대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3년을 복무할 때잖아요. 36개월. 네. 그래서 이 말년 병장 석 달을 앞둔 때였는데 문제는 이날 전두환에 의해서 정승하 계엄 사령관이자 육참 총장이 연행되었고 이후에 정병장은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모든 일부 언론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지하 B2 벙커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바로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에 사망을 했는데 이 당시에 군수사당국이 작성한 이 정선혁 병장 매화장 보고서에 의하면 이 매화장 보고서가 사실은 우리가 군사망사고를 조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매화장 보고서가 뭐냐면 매심표화장 보고서예요. 매장하거나 화장할?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그 매화장 보고서가 바로 군수사당국이 작성한 건데 여기에 이 과정이 매우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1979년 12월 13일 새벽 1시 40분경 국방부 B2 벙커 경계 근무 중 개헌군 증가 인원과의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무슨 총기 사고야. 죽인 거지. 통합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순직으로 분류. 순직으로 그래도 분류했네. 매화장 보고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못하시죠? 대충은 알겠어요. 대충은 알기시겠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선엽 병장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는 건지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선엽 병장을 어떻게 모욕하고 모독하고 있는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박진감 넘치는 영화 내내에서 아주 짧게 이 정선엽 병장의 스치듯 장면으로 지나가는데 6번 벙커 앞에서 조민범 병장이 숨지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2, 3초 정도 허망하게 두 번 외치다가 느닷없이 총을 맞고 죽는 장면으로 이 정선엽 병장이 나와요.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도 거기를 뚫고 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는 했잖아요. 총을 이렇게 총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계엄군이 반란군이 총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 조민범 병장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두두두두 총을 쏘니까 악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유권 범퍼 앞에서 전사 조민범 병장 이렇게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여석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저에게 안타까워서 이 영화를 보라고 한 거예요. 저건 사실은 어땠습니까? 바로 두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6번 벙커로 나오는 자막이 문제예요. 일부 언론에서 자꾸 정선엽 병장 숨진 장소를 6번 벙커로 언급되는데 이거가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 정병장은 당시에 국방부 소속 헌병이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6번 벙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 엄청 떨어져 있네. 저기하고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져 있어. 6번 벙커를 지킨 게 아닌데 자꾸. 그럼 국방부 청사를 진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 청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망 장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 청사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 B2 벙커 경계근무 중. B2 벙커. 국방부 B2 벙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영화에서도 6번 벙커 앞에서 전사라고 돼 있고 언론에서도 자꾸 6번 벙커라고 자꾸 쓰고 있는데 6번과 국방부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 사람 소속은 국방부인데 자, 이게 왜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지금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다른 건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엽 병장이 경계근무를 쓴 그곳은 단순한 6번 벙커가 아닙니다. 이 B2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B2. B2 벙커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B2 벙커가 뭐냐면요. 단순한 통로나 벙커가 아니고요. 바로 이 장소는 국가전쟁 지휘시설입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휘시설을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구만요. 국가전쟁 지휘시설을 B2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유사시 국가에서 전쟁이 나면 마지막까지 전쟁을 지휘하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군 지휘부가 사수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날 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가 전두환 반란군을 피해 도망을 친 거예요. 벙커로 들어가야지. 거기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거기서 죽으려면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벙커에서 지휘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명령을 여기고. B2 벙커를 거기서 죽으려면 국가가 망할 때까지 거기서 다 있다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 도망가고 이 정선엽 병장이 혼자서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사실은 정선엽 병장은 원래 거기가 그날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진돗개 하나가 군사반란으로 발령이 나니까 국방부에서는 원래 그날 모두 경계근무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날 말년이었던 정병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이 청내 내부의 보안실로 넌 가라. 넌 말년이니까 위험하니까 너는 그냥 내부 보안실로 가라. 그래서 국방부 청사에 있는 내부의 안전한 시설로 보내려고 원래 계획을 짰는데 그러니까 국가전쟁 지휘시설인 이 비투로 누굴 보냈냐면 이등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정병장이 이 사람이 태권도 유단자에 체격이 별명이 뭐였냐면 정장군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체격도 권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다 도망가고 사람도 없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이등병을 자기가 가려고 했던 내부 보안실로 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청해서 이 길로 갔다. 이게 당시에 여기에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멋지다. 그래서 간 그 길이 정병장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게 정병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냥 명령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석주 실장이 지적한 두 번째 아쉬운 장면이 뭐냐. 조민변 병장이 단순히 총을 뺏으려는 반란군에게 안 된다고만 두 번 외치다 허망하게 총을 맞는 장면. 이게 또 사실이 아닙니다. 뭐냐. 정선엽 병장은 최후의 순간에 단지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아는 제가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저도 그야말로 맥이 탁 풀릴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진실이 뭐냐. 이날 국방부로 진입하면서 6번 벙커를 장악하고 그리고 공수부대가 정중대로 국방부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경계병역 무장을 전부로 해제시킵니다. 어떻게 해제시켰는지 아세요? 전부 다 그다음에 국방부로 진입을 했어요. 박희도가 박희도 아시죠? 이 새끼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 박희도가 박희도가 살아서 저 천수를 누리면 안 됩니다. 1, 2공수대를 다 끌고 들어와서 국방부를 전부 다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야 총 다 내려놔 하는 순간 국방부에 있는 모두 병력이요. 왜 3명밖에 안 죽었다고 얘기한 거냐. 그중에서 반란군 하나가 해병대에 죽고 사실은 둘 죽었네 둘. 그리고 나서 특전사령관 거기서 죽은 이 사람을 빼고 김호랑 소령 하나 빼면 국방부에서 청사에서 죽은 사람은 유일하게 정선엽 병장 정선엽 병장 하나인 거예요. 즉 국방부에 진입한 이 박희도의 공수부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왜 이 정선엽 하나만 있느냐. 바로 야 총 내려놔 하니까 모두가 다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정선엽 병장만 유일하게 이 총 내려하니까 유일하게 이 정선엽 병장만 총을 안 내린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 이 상황을 목격했던 병사의 증언입니다. 살아서 평소에는 국방부 지하 B2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전쟁 지휘시설인 이 B2에 이중철 출입문이 있대요. 당연히 방어 방어하기에 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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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안쪽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이날은 추가로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이 정선엽 병장이 근무하고 있던 중에 바깥문 출입문 쪽에 있는데 새벽 1시 40분경에 반란군이 쏜 총성을 듣고 이 정선엽 병장이 그 계단을 향해서 상황을 보기 위해 위로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올라가니까 반란군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야 총 내려 총 내놔 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총을 순순히 내준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런데 이때 정선엽 병장이 야 총 내놔라고 하는 순간 정선엽 병장이 뭐라고 했느냐 영화에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러다가 총 맞아 죽은 걸로 되어 있죠. 영화 아까 전에 보신 분 했더니 많은 분들이 1111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선엽 병장은 우리 중대장님 지시 없이는 누구에게도 총을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반란군들에게 총을 뺏으려고 잡으니까 태권도 유단자였던 이 정선엽 병장이 발차기로 극렬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차기로 싸우고 반란군에게 맞서 싸우니까 얘네들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면서 몸싸움을 업체들 일찍 하다가 이 반란군이 잡았던 총을 놓은 순간 이 정선엽 병장이 이 뒤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 일제히 그 반란군을 지휘해서 들고 오던 대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사격을 하라고요. 사격. 그 총에 가슴에 세 발의 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하자 그 후에 장교 하나가 정선엽 병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끔찍한 비극은 바로 그때 발생했는데 바로 영화에서 생략된 충격적인 마지막 한 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란군 장교가 정병장의 목 뒤에 다가와서 당긴 권총으로 목 뒤에서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사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당긴 목에서 머리를 관통한 한 발 가슴 부위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계란 크기로 목에서부터 얼굴 쪽으로 나간 총상 그 끔찍한 한 발 이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12.12 군사반란으로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혐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초병 살해. 그것이 바로 이 정선엽 병장 초병을 살해한 혐의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선엽 병장의 시신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더 끔찍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85년 신원식의 박교포 오혹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례 하나가 또 발견됩니다. 바로 이승남 사망사건과 정선엽 병장 사후 사망 원인에 대한 왜곡조작 행위가 똑같이 발견돼요. 85년 오혹사건 어떻게 처리됐어요? 최초에는 순직 8항으로 처리한다고 했던 8사당 헌병대가 20일 후에 순직 9항으로 이유없이 변경해서 작전 중 순직한 이승남을 자기 실수에 의한 불발탄 폭사로 변경시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도 똑같이 바꿨어요. 즉 수사당국이 이 정선엽 병장사건을 B2 벙커에 진입해서 사망을 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군 증가인원과 5인 착각에 의한 총기사고로 조작을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정선엽 병장을 똑같은 반란군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똑같이 반란군 반란군에 편입해서 같이 근무를 하던 중에 반란군이 증가해 가지고 추가로 근무를 하기에 다가오니까 이걸 착각해서 서로 총을 쏘다가 거기서 총을 맞아 죽은 거로 이렇게 매화장 보고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에 나 있는 총상은 그거는 근접으로 확인사살했다는 것이 총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쓰지 않았잖아요. 이런 개자식들 진짜. 그걸 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5인에 의한 총기사고만 썼잖아요. 이거는 우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도에 새롭게 밝혀낸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마치 정선엽 병장을 계엄군으로 활동하던 중 증가해서 새로 도착한 계엄군을 적으로 착각해서 교전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79년 12월 13일 군사법경찰관 상사가 이 사건을 사망확인서 최초에는 사망구분 및 항목변경란에 순직구항으로 서엄에 섰는데 이 순직구항이 뭐냐면 공직수행 중에 상관의 상관의 지하 단체 행동 중에 발생한 급사자와 응급치료 불가로 사망한 걸로 이렇게 처음에 썼던 거거든요. 단체 행동 중에 급사 응급치료 불가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치료를 못해서 사망한 걸로 했는데 약 13일 후인 79년 12월 26일 날 다시 발급된 순직 확인서에는 이거를 이승맘하고 똑같이 정선엽을 11항으로 또 변경을 했어요. 이게 79년도 사건이나 85년도 사건이나 똑같이 이유없이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느냐 응급치료 불가 사망자로 했던 거를 정선엽에 대해 공직수행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가 아닌 총기 및 폭발물 사고로 사망한 걸로 다시 바꾼 겁니다. 즉 이전에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 치료가 안 되어 사망한 걸로 해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걸로 이걸 둔갑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정선엽 병장을 다른 군인과 달리 총을 내려놓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군인이 최후의 상황에서 싸웠던 이 병장을 전사자가 아니라 이 사고에 의한 순직자로 모욕하는 왜곡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정선엽 병장에 대해 진실이 바로잡혀 전사자로 바로잡혀 명예가 된 것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 김호랑 소령 있잖아요. 이분의 기념사업을 하는 사무국장이 바로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이 신원식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이승남 이 85년 박교포 5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았던 우리 제가 있었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이 사건 진정을 내서 저희가 제조사에 착수해갔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선엽 병장이 사실은 이 확인사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끝까지 저항하면서 총을 중대장의 명령이 아니면 나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순직이 아니라 반란군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전사다. 그러니 이것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재심의를 하여 전사로 다시 구분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냈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사로 예우를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유가족에게 전사 확인서를 22년 12월 7일 날 이렇게 교부를 함으로써 이게 43년 만에 된 거예요? 43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선엽 병장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된 거고요. 2017년도 광주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함께했던 정병장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병장의 모교였던 광주동신고등학교에 글을 그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선엽 병장의 나무를 소나무를 한 그루를 심고 의로운 동문 바로 정선엽 병장 나무를 심어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병장의 아카데미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선엽 병장을 일대기를 그린 새로운 진염 조형물도 세운다고 합니다. 네. 정선엽 병장입니다. 한편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총이에요. 이 총으로 정선엽 병장의 목 뒤에 장교 하나가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미 숨진 정병장의 목 뒤에 확인사살을 했던 숨져가고 있는 숨진 사실상 숨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확인사살까지는 할 정도로 잔인한 그런데 그 가해자는 끝내 찾지를 못했어요. 그 가해자 장교가 누군지 찾지는 못했지만 그걸 목격한 병사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사살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확인이 됐지만 가해자는 끝내 찾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는지 정병장을 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요.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치매가 어떤 거였냐. 내내 눈물을 흘리는 특이한 치매 증생을 앓았답니다. 이 아들을 잃고 아무 말도 없이 내내 눈물을 흘리는 특이한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리고 사람들은 장태환 장군 정병주 장군 김호랑 소령만 내내 기억을 했고 정선혁 병장은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사실은 기억을 못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조차 조민범이라는 이름으로만 그것도 숨진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안 된다고 라고 하는 소극적 저항만 하다가 숨진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과는 너무나 많이 좀 다른 그런데 그나마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 모습만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김성수 고상만의 고수처에서 바로 지금 장황하지만 길게 말씀드렸던 이 모습이 바로 의무복무 군인 국가 전쟁 지휘시설인 이 비투에서 최후까지 국가가 지켜야 될 마지막 그 시설을 유일하게 지켰던 의무복무 군인 이 나라가 지켜져도 사실은 석 달 후면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정선엽이 그 사람이 지켰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잖아요 사실 그냥 총 내놔 하면 누구처럼 그냥 내줬으면 살았을 텐데 이 가족이나 그 엄마도 그 얘기입니다 총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줄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발길질이 고장이었죠 저항이 그냥 우리 중대장님 명령 아니면 총을 내줄 수 없다고 한 건데 정선엽 병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애들도 자기 친구인 거예요 총을 쏘지도 않았어 그냥 총을 내줄 수 없다고 한 건데 총을 안 쏜 거예요 왜 총을 쏘려고 하면 왜 못쌌겠습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후임 혹은 부하 그 옷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거길 내려가서 그리고 반란군이 몰려올 때 그 반란군들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조선대학교에서 입학과 동시에 군대를 갔던 정선엽 병장 애국 헌신을 기려서 유족과 논의를 거쳐 명예졸업장을 내년 2월에 45년 만인가요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선엽 병장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은 그분이 모두가 국방부 장관 노재헌이도 포기하고 모두가 도망간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란군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사실은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 같은 편함은 좋잖아요 라고 하는 전두광 역할의 그 전두환이가 장태환 역의 이태신 장군한테 얘기했던 그 말이 저는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모두가 그날 어느 편에서야 내가 유리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전부가 다 한 편이 아니었나 그날 진짜 한 편이 아니었던 사람은 몇 명 이 열 손가락 안에 있지 않나 그런데 저는요 정선엽 병장만이 그날 진짜 대한민국 편이었다 전리품이었던 대한민국을 다 같이 나눠 먹은 거다 이 군인들은 그리고 우리 장태환 직업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은 그런 거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정선엽 병장 저는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왜 이승남 사건 제가 신원식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 신원식하고 개인적 사감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이 나라의 그냥 평범한 아버지고요 그냥 이 나라의 의무복무하는 군인들이 안쓰럽고 그냥 그 사람들이 제 자식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애와들도 이제 11살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는 정말 보내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진짜 영웅 정선엽 병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고상만 활동가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울의 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들까지도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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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